숨이 찼다. 나는 작고 작았다. 12살때 울면 약해진다는걸 깨달았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지엠 배우 나는 130kg의 레슬러였다. 패션 모델이 되고 싶었다.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믿었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지엠 배우 나는 실패한 감독이었다. 10년을 싸웠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지엠 배우 사람들은 내게 늘 최고라고 말한다. 아니다. 아직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지엠 배우 지엠 배우 지엠 배우